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 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뻥 잡는 게 매라고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강용석이 한마디 치고 나왔어요 수정아 너부터 그만둬 이런 얘기 사실 정상인들은 못하는 말이거든요 강용석의 입을 밀어서 제가 한번 뱉어봤습니다 수정아 너부터 그만둬 라고 강용석이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수정 교수는 김병욱 성추문 사실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투해라 이런 취지로 몰아가고 있는데 강용석이 보통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발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멘트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도 맞죠 그런데 중요한 팩트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여태까지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던 얘기인데 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 이 교수는 지금 피해자가 나서지 않아서 피해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라고 물을 흐리고 있는데 우리 강용석 소장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시장소시간 행위까지 명확하게 지적해드렸는데 뭐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수정씨 이 양반이 말이야 종전에 했던 소리를 보면 온갖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대한민국 성범죄는 다 지키는 사람처럼 행동하더니 말이야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피해자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강용석 변호사 목격자를 먼저 건드렸는데 이건 몰랐어요 여성 두 분이 각각 싱글 침대 두 개에서 서로 주무시고 있었잖아요 근데 먼저 목격자 비서 A씨를 먼저 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목격자가 성행위를 강력하게 거부하니까 그래? 그러면 저쪽 침대로 넘어가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가 여태까지는 사실관계가 몰랐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일단은 그 목격자의 카톡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문자메시지를 근데 목격자가 실제로는 1차 성폭력 피해자네요 그러니까 먼저 성폭력을 시도한 거야 그리고 부인하니까 저쪽으로 넘어가서 강제로 강간을 했다는 취지인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피해자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이미 피해가 확정돼 있는 것이고 제보자, 목격자로 알려진 분조차도 또 피해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여당 권력이 들어가면 야당 권력이 들어가서 그따위 짓 할 거면 수정아 너부터 그만둬 라고 이렇게 미투가 언제부터 피해자 보고 미투하라니 미투가 언제부터 강제사항이 되느냐 정범죄 피해자가 그럼 자랑스럽게 떠들어야 되느냐 그럼 친골째 웹페이지에서 이렇게 거듭 말했다고 그랬네요 너무 맞는 말을 해서 놀랍네요 그러니까 고장난 시기가 하루에 두 번은 많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럼 만약에 본인이 정말 억울하고 김병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세현을 구소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수사를 받으면 안 되는지 본인이 결백을 밝히려면 가세현 쪽에 지금 모든 증거가 다 모여있는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근데 가세현을 고소했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은 것 같거든요 김병욱 의원이 그러니까요 여하튼 이 사안은 저희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고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관련된 김병욱 동폭행 사건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서기호 전 판사 서기호 전 의원도 해석을 좀 내놨어요 일단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강용석 변호사 주장대로 제보자, 목격자 또한 1차 성폭력 피해자다 라고 하는 새로운 팩트가 지금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 간에 진행되는 얘기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자체로도 그러니까 제보자의 목격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이거는 의미가 있다 라는 취지의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 국임당 보좌진협의회 측에서 현재 피해 인턴의 입장을 대신 전달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한사 출신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성폭력이 없었다 김병욱 무죄라는 뜻이 아니라 성폭력은 있었지만 김병욱의 처벌은 현재 자신이 처한 위치와 입장 때문에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이 된다 라는 얘기에요 성폭력 사건 자체가 없었다거나 합의하, 동의하의 성관계를 한 거라서 김병욱은 무죄다라는 식의 명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자체 강용석의 2차 팩트 공개가 없더라도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의 해석만으로도 이 사건 자체는 이수정 교수가 사건이 사실관계 확정이 안 됐다든가 피해자가 나서야 된다든가 라고 하는 회피성 입장이 허락되지 않는 대단히 준엄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발 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 뉴스 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